삶을 힘들게 하는 다섯 가지 30년 전과 비교하면 우리 사회는 많은 발전을 했다. 1인당 소득은 3만 달러이니 당시 5천 달러보다 6배나 늘었다. 집집이 자동차는 기본이고 아파트 평수도 넓어졌다. 냉장고도 TV 화면도 몇 배나 더 커졌다. 빌딩은 높아지고 도시는 화려해졌다. 대학교에 진학하는 사람도 훨씬 많아졌다. 고속철이 생겨 전국 어디든 단숨에 갈 수 있다. 스마트폰 하나면 손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도 있다. 대형마트가 가까이 있고 한길 건너마다 24시간 편의점이 있다. 그때와 비교하면 너무나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다. 그런데 이상하다. 갈수록 살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으니 말이다. 우리는 세상이 발전하면 모두가 더불어 잘 살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조금만 들어가 보면 그 반대다. 학생들은 그때보다 공부를 두 배로 더 해야 한다. 부부가 같이 벌어도 살림살이가 빠듯하다. 두 자녀는커녕 이제는 아이를 가질 생각조차 못한다. 병원에도 더 자주 간다. 직장에서 일하느라 저녁을 잃어버린 지 오래다. 모두가 더 바빠졌다. 가족 간의 같이 있는 시간은 많이 줄었다. 저축은커녕 항상 마이너스 인생이다. 통장에 돈이 들어와도 이것저것 매월 고정으로 빠져나가고 나면 쓸 돈이 없다. 소득이 늘어난 만큼 지출도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매월 고정으로 나가는 돈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실질소득, 즉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 것이다. 겉으로 보이는 소득은 늘었는데 왜 실제 소득은 줄었을까? 그때와 비교해 가계 지출 항목을 한번 따져보자. 우선 1988년 올림픽을 전후해서 그 시절에는 없던 지출 항목부터 찾아보자.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게 통신비다. 그 다음으로 보험료, 학원비, 교육비, 자동차 구매, 유지비, 아파트 대출금이다. 놀랍게도 이들 5가지 항목이 1위부터 5위까지 차지한다. 그것도 매월 꼬박꼬박 통장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간다. 그 누군가 빨대를 꽂아 돈을 빼가고 있는 것이다. 5천만 개의 빨대 통신비 먼저 통신비부터 살펴보자. 인터넷 요금은 물론 인터넷과 함께 들어온 상품들을 찾아보자. 휴대폰 요금, 전화 요금, 케이블 TV 요금 등이다. 또 신제품이 출시될 때마다 매번 바꿔야 하는 스마트폰 비용도 만만치 않다. 휴대폰은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부터 할아버지까지 가족 모두가 한 대씩 가지고 있다. 여기에 게임 아이템 등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는 소액 결제 비용까지 합하면 가정에서 지급하는 통신 요금은 만만치 않다. 들어가는 돈 이상으로 건강에도 치명적이다. 스마트폰 화면에 뺏기는 시간만큼 많은 것을 잃는다. 스마트폰이 곁에 없으면 불안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스마트폰 강박증은 자신의 영혼까지 망가뜨린다. 엄지 증후군, 거북목 증후군, 대인 기피증도 유발시킨다. 누구보다 제품을 만든 사람은 그 제품의 장단점을 잘 알고 있다. 스마트폰의 아버지라 불리는 스티브 잡스는 정작 자신의 아이들은 아이패드를 사용한 적이 없으며 스마트폰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대신 매일 아이들과 저녁을 먹으며 책과 역사를 주제로 토론했다고 한다. 나 역시 매월 6만 원 이상의 휴대폰 요금을 내고 있었다. 비싼 요금은 데이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월 15,000원만 내고 통화를 마음껏 쓰고 있다. 스마트폰의 데이터 기능은 아예 꺼버리고 대신 와이파이 존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첫 번째로 놀라는 게 화장실이라고 한다. 그 다음 놀라는 게 어디서나 터지는 와이파이다. 주변이 온통 천연생수가 넘치는 곳인데 종일 비싼 생수병을 들고 다닌다고 생각해보라. 우리나라는 전국 대부분이 와이파이라는 천연생수로 넘친다. 여기저기 넘치는 천연생수를 두고 비싼 생수통을 들고 다니며 목을 축일 필요가 없다. 와이파이를 쓰면 10기간이 20기간이 하는 데이터도 큰 의미가 없다. 내 강의를 듣고 난 후 많은 사람이 데이터 요금을 쓰지 않고 15,000원 정도 하는 알뜰폰 요금제를 쓰고 있다. 모바일 데이터를 꺼버리면 처음에는 조금 불편하다. 하지만 그 불편함이 오히려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품격 있게 바꿔준다. 와이파이가 안 되는 곳에서는 자연스럽게 스마트폰 화면을 보지 않기 때문이다. 자동차를 타거나 걸어서 이동할 때만 와이파이가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안전에도 도움이 된다. 걸어다니면서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으니 스몬비라는 오명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앞으로 통신사들은 매출 하락에 생존을 걱정할 것이다. 지난 30년간 빨대를 꽂고 호의호식했으니 이제라도 빨대를 거두어야 한다. 내친김에 화면이 큰 스마트폰 대신 화면이 작으면서도 무게도 적게 나가는 폰으로 바꾸었다. 우리는 스마트폰 화면이 크면 좋은 것으로 생각한다. 그것은 광고 덕분이다. 휴대폰은 무엇보다 휴대하기 편해야 한다. 당연히 작고 가벼워야 한다. 나는 180g이나 되는 최신 폰 대신 2년 전 모델을 구매했다. 135g의 가벼운 무게에 화면 크기도 훨씬 작다. 크기가 작으니 아예 지갑 속에 넣고 다닌다. 덕분에 예전보다 스마트폰을 쓰는 시간도 훨씬 줄어들었다. 스티브 잡스가 죽기 전까지도 스마트폰 화면을 4인치 이상 넘기지 못하도록 고집했던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안내도 되는 보험료 보험료 역시 내 통장에서 자동이체라는 빨대를 꽂아가며 매월 많은 돈을 빼내간다. 통계를 보니 국민 1인당 매월 30만 원 정도를 보험료로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인 가족 기준 매월 120만 원을 보험료로 지급하고 있다. 언젠가 닥쳐올 사고를 위해 그 많은 돈을 매월 내고 있다. 어느 날인가 옆집에 사는 강아지를 보니 목에 붕대를 하고 낑낑거리며 다닌다. 아내에게 물어보니 수술을 해서 그렇단다. 강아지 보험을 들어서 보험사에서 수술비가 나오니 강아지에게 온갖 수술을 다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냈던 보험료가 있으니 강아지를 데리고 가서 이런저런 치료를 한다는 것이다. 동물병원도 손해날 일이 없다. 치료비를 보험사에서 받으니 이곳저곳 치료를 해주고 돈을 청구한다. 보험사는 이런 종류의 보험 상품을 경쟁적으로 매년 내놓는다. 보험 설계사의 말을 들으면 당장 보험에 들지 않으면 손해를 볼 것 같다. 이렇게 영문도 모른 채 가입한 보험이 대부분이다. 최근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은 후배를 만났다. 그런데 생각보다는 후배 녀석의 표정이 그리 나쁘지 않아 보였다. 평소에 들어놓은 암보험 때문이었다. 그는 보험을 들면서 은근히 암을 기다린 것인지도 모른다. 보험이라는 게 내 몸이 아파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평소 건강을 관리한다면 굳이 보험이 필요 없다. 보험만 믿고 건강을 팽개친다면 차라리 보험을 들지 않는 편이 낫다. 우리나라는 어지간한 병은 건강보험에서 90% 이상 보장해준다. 특히 암 같은 중증병은 95% 이상을 국가에서 부담한다. 우리나라는 병원 가기가 편의점 가는 것만큼이나 쉬운 나라다. 그러다 보니 보험을 믿고 운동을 게을리하며 술을 자주 마시고 담배도 피운다. 보험을 드는 대신 생활습관을 바꾸고 내 몸부터 관리하는 편이 훨씬 유익하다. 보험회사들은 하나같이 퇴직 이후 나이가 들수록 병원에 더 가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병원에 입원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 병원에 며칠만 누워 있어도 근육이 급속하게 줄어들어 더 큰 병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라는 책의 저자 화타 선생은 늘어나는 요양병원 때문에 많은 노인이 죽어가고 있다고 안타까워한다. 보험은 미래에 다가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매월 돈을 내는 것이다. 미래의 삶도 중요하지만 현실이 더 중요하다. 지금 당장 쓸 돈이 부족한데 미래를 위해 보험을 드는 것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할부, 세금, 기름값 주차비, 돈 먹는 하마, 자동차 자동차의 크기는 국토의 면적에 비례한다.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상식이다. 국토가 비좁은 일본이나 유럽을 보더라도 도로에는 소형차가 대부분이다. 반면 국토가 넓은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소득이 낮은 중국마저도 큰 차를 선호한다. 하지만 한국은 예외다. 나라는 좁은데 유독 큰 차를 고집한다. 차가 크면 차값은 물론 연료가 많이 든다. 세금도 훨씬 많이 낸다. 나는 오래된 대형차를 폐차시키면서 대신 아담한 소형차를 구매했다. 자동차 영업사원이 권한 차는 당연히 대형차였다. 원장님 정도면 이 정도는 타고 다녀야죠. 그는 나의 자존심을 자극하면서 대형차를 권했다. 예전 같으면 그가 추천한 차를 구매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내 소신껏 선택했다. 매번 차를 탈 때마다 그때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무엇보다 차에 대한 집착이 사라졌다. 값비싼 대형차를 가지고 있으면 주차에서부터 신경을 쓸 게 한둘이 아니다. 행여 차에 작은 스크래치라도 날까 봐 내심 신경을 쓰고 있었던 것이다. 아내가 운전할 때면 매번 차 조심하라고 잔소리를 해야 했다. 속좋게도 아내에게 안전운전보다 차에 손상이 갈까 봐 조심하라고 한 것이다. 그것은 차에 대한 나의 집착 때문이었다. 그런데 차값이 1700만 원이 채 안 되다 보니 차를 누가 타든 신경에 거슬리지 않게 되었다. 당연히 차가 작으니 기름값도 적게 든다. 대형차는 항상 손세차를 했었다. 이제는 주유하면서 자동세차기를 이용한다. 한 달에 드는 비용을 생각하니 전에 탔던 대형차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 1980년대에는 자가용을 가진 사람이 10집에 1집 정도였다. 지금은 한 집에 한두 대씩 가지고 있다. 매달 나가는 자동차 할부금에 기름값까지 가기에 큰 부담이다. 우리나라는 대중교통이 잘 발달한 나라이다. 택시비도 저렴한 편이다. 강의 때마다 빼놓지 않은 질문이 있다. 택시비로 5만 원을 지급해본 적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한다. 5만 원이 아니라 2만 원도 지급해본 사람이 드물다. 주유소에 가서 기름은 5만 원, 7만 원씩 쉽게 넣으면서 택시비는 아까워한다. 한 달에 택시비로 20만 원만 쓰면 기사가 딸린 자가용처럼 차를 탈 수 있다. 굳이 차가 없어도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대부분 사람은 소유욕과 편리함에 끌려 차를 갖게 된다. 나는 신입사원 강의 때마다 절대 할부로 차를 사지 말라고 강조한다. 할부로 차를 사는 순간 금융사에 빨대를 꽂아주고 끌려 다니게 된다. 한두 달 급여 정도의 금액으로 중고차를 구매하면 가장 적당하다. 물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수십억이 넘는 사람은 새 차를 사도 된다. 검소하기로 이름난 독일의 경우를 보자. 대부분 가정에서 고등학교 때부터 내가 물려받을 자동차 주인을 선택한다. 가끔 새 차도 도와주고 차를 같이 타면서 그분과 친해지면서 물려받을 차와도 친숙해진다. 차를 물려줄 분이 여유가 있는 분이라면 폐차 직전까지 가지 않더라도 적당한 때에 차를 물려준다. 나 역시 아들에게 내가 타던 차를 물려주었다. 아마 5년은 더 탈 수 있을 것이다. 발암물질, 활성산소, 환경호르몬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주는 타익의 놀라운 힘. 예부터 어른들은 식사를 하는 아이에게 꼭꼭 씹어먹어라 라고 말하곤 했다. 그 이유는 음식이 잘게 부서지지 않으면 소화불량이 생긴다는 걸 경험으로 알기 때문이다. 실제로 음식을 씹는 과정에서 분비된 소화효소 아밀라제가 타액, 침에 섞이고 다시 음식과 섞이면서 소화를 돕는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도 증명되었다. 그런데 타액의 역할이 소화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다. 이 책에 담긴 연구결과에 의하면 타액은 발암물질, 활성산소, 그리고 환경호르몬의 독성을 줄여주어 우리 몸을 보호하는 놀라운 물질이다. 그 결과 면역력이 강해져 100세까지 질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데 도움을 준다. 타액에 대해 연구하게 된 계기는 1980년대 일본에서 식품첨가물 AFT의 부작용과 생선과 고기의 탄 부위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알려지면서다. 음식이 입안에서 제일 먼저 타액과 섞인다는 점에 주목해서 연구를 시작했고 그 결과 그때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타액의 독성 제거 메커니즘이 밝혀진 것이다. 이후 타액의 독성 제거 기능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고 타액의 중요성이 더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대들어 부드러운 음식 중심으로 식생활이 변화하면서 타액 분비가 줄어드는 현상이 고착되었다. 음식이 부드러우면 많이 씹을 필요가 없어 자연히 타액 분비가 줄어들고 설사 타액이 분비되더라도 음식과 충분히 섞이지 않은 채 목구멍을 넘어가게 된다. 우리의 식탁에 부드러운 음식이 많아지게 된 것은 식품산업의 지나친 발달 때문이다. 경쟁적으로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과정에서 식품업체들은 대중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 많이 씹어야 하는 딱딱한 음식이 아닌 최대한 부드러운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다. 햄버거, 피자, 치킨, 라면, 소시지, 어묵, 짜장면 등 각종 패스트푸드는 몇 번 씹지 않아도 삼킬 수 있을 만큼 부드럽게 만들어진다. 심지어 씹어야 마시라고 하는 고기마저 최대한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숙성 과정을 거치거나 각종 첨가물을 투입해 씹기 쉽게 만들어버린다. 그러니 현대인들은 이제 씹는 것쯤은 생략해도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신의 식습관을 한번 되돌아보자. 밥과 반찬을 입에 넣으면 과연 몇 번을 씹는가? 의식적으로 씹지 않으면 채 열 번도 안 될 것이다. 라면의 경우 입에 넣는 순간에 삼키는 일도 매우 흔하다. 이렇게 부드러운 음식만 찾다가는 타액이 가진 매우 훌륭한 기능인 독성 제거 능력에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음식 속 노폐물과 독소가 제대로 제거되지 못해 몸속에 쌓이고 결국 미래의 질병을 예약한 채 하루하루를 보내게 된다. 이제까지 많은 사람이 무엇을 먹어야 건강해지는가에 주목해왔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어떻게 먹어야 건강해지는가에도 주목해야 한다.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이라도 대충 씹어 삼키면 음식 속의 독성 물질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양소조차 몸에 흡수되기 좋은 상태로 분해되지 않는다. 타액을 섞으면 왜 독성 물질이 사라지는가? 필자는 타액을 가열하거나 물로 희석하거나 산성이나 알칼리성으로 만들거나 타액이 포함되어 있는 물질을 여과시켜 제거하는 등 여러 가지 처리를 함으로써 타액의 독성 제거 수준을 연구했다. 그 결과 타액의 독성 제거 능력은 가열하거나 산성이나 알칼리성으로 만들면 없어진다는 사실이 판명되었다. 이들 결과로부터 독성 제거 메커니즘에는 어떤 효소가 관계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효소는 열이나 산성, 알칼리성에 약하다는 점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이었다. 타액에는 여러 가지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 수많은 무기물질과 유기물질 외에도 아밀라아제나 리파아제 등의 소화효소, 그 외 페록시다아제와 같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효소도 있다. 이에 타액을 가열하는 등의 실험을 통해 타액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효소의 독성 제거 작용을 조사하기로 했다. 여기에서 제시된 타액의 주요 성분 가운데의 효소는 총 4종류가 있는데, 리파아제, 아밀라아제, 푸티알린, 그리고 페록시다아제다. 타액을 직접 사용하는 대신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이들 효소를 약품회사에서 구입해 각 변이원의 특이 원성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실험해 보았다. 그 결과 세 가지 소화효소에서는 독성의 제거 작용을 찾아볼 수 없었지만, 페록시다아제만은 강한 독성 제거 작용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타액의 독성 제거 메커니즘의 주요 부분은 페록시다아제와 같은 활성산소 제거 효소에 의한 반응이라는 점을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이들 연구 결과로부터 타액의 독성 제거 작용은 변이원과 발암물질이 세포 내에 발생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메커니즘을 통해 이루어짐을 추정할 수 있었다. 활성산소는 사람의 건강에 커다란 악영향을 끼치는 주범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동맥경화, 당뇨병, 심장병, 폐기종, 백내장 등 생활습관병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노화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판명되었다. 잘 씹으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씹으면 뇌기능이 활성화된다. 음식을 잘 씹으면 뇌기능이 활성화된다. 뇌 속에는 신경세포의 성장을 촉진하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잘 씹음으로써 그 호르몬의 분비가 활발해진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호르몬에 의해 세포의 성장이 촉진되고 이는 뇌신경을 발달시켜 뇌기능을 활발하게 만든다. 여기서 음식물을 잘 씹으면 뇌기능이 활성화된다는 사실을 실험으로 증명한 사례를 소개하겠다. 이 실험을 실시한 이는 도쿄의과 치과대학 명예교수 구보타 긴지로 박사다. 그는 당시 개발된 특수 카메라를 이용해 뇌의 여러 부분의 혈액 흐름을 모니터할 수 있었다. 구보타 박사는 이 카메라를 통해 건강한 18세에서 40세까지의 남녀 12명의 현류를 측정해 두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껌을 일정시간 씹게 한 후 다시 측정해 그 차이를 살펴보는 실험을 했다. 결과는 껌을 씹음에 따라 피검자 전원의 뇌 각 부위에서 현류량이 증가했다. 많은 경우에는 25에서 28%, 적은 경우에는 8에서 11%가 상승했다. 뇌에서의 현류량 증가는 뇌신경세포의 대사가 활발해져 뇌의 각 부위 모세혈관이 확장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되었다. 일반적으로 이 뇌의 현류 증가율은 고령자보다 젊은 사람이 더 높다고 한다. 또한 틀리라도 음식물을 잘 씹어 먹는다면 뇌기능을 자극하는 데 아주 유효하다고 한다. 특히 전두엽 현류량의 활성화는 고령자의 몸과 마음의 행동 의욕을 높여 치매 예방에 아주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유아기와 초등학교 시기에 아동들이 음식물을 잘 씹어 먹게 되면 뇌의 국소에서 현류가 높아져 뇌기능 발달에 효과적이며 공부를 잘하는 똑똑한 아이가 된다고 한다. 직장인들 역시 잘 씹어 먹는 습관을 들이면 뇌세포가 자극되어 신경활동이 활발해지고 일에 대한 의욕과 작업 효율이 높아진다. 사람의 몸은 면역의 기능에 의해 보호된다. 면역 기능이 저하되면 금방 감염증과 같은 질환에 걸리게 된다. 면역력이 약한 고령자가 병원에서 원내 감염되는 병에는 MRSA, 메티실린 내성 황색 포도구균 감염증이 있다. 이 세균은 대부분의 항생물질이 듣지 않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손쓸 방도가 없어 생명을 잃게 되는 고령자가 많다. 이 세균 이외에도 다양한 항생물질에 내성을 가진 세균이 많아졌다. 최초에 발견된 항생물질은 페니실린이었는데 당시 그 효과는 놀라울 정도였다. 그래서 당시에 인류는 이 페니실린의 개발로 오랫동안 고통받아왔던 감염증으로부터 해방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후에 이 생각은 너무 안이한 것이었음이 판명되었다. 페니실린의 내성을 가진 세균이 등장해 더 이상 듣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 후 스트렙토마이신, 테트라사이클린, 암피실린 등 수많은 항생물질이 개발되었지만 어떤 항생물질에도 내성균이 출현해 더 이상 효과를 보지 못하는 일이 되풀이 되었다. 이렇듯 내성균이 나타나는 것은 세균이 돌연변이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세균과 같은 미생물은 가혹한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유전자 DNA를 조금씩 변화시켜 환경에 적응하려고 애쓰는데 이러한 시스템이 매우 탁월하여 결코 만만하게 볼 상대가 아니다. 그런데 음식물을 잘 씹지 않으면 이렇듯 중요한 면역력이 약화된다. 타액에는 면역과 관련된 물질이 혈액보다 훨씬 많이 들어있으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등과 같은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기능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감기에 걸렸는지 의심될 때에는 음식물을 잘 씹어 입속의 타액을 많이 분비해야 한다. 감기에 막 걸렸을 때 껌을 씹어 타액을 많이 분비하면 예방이 된다는 사실은 일반인에게도 이미 잘 알려진 상식이다. 2003년 중국과 그 주변 국가에서 갑자기 발생한 사스, 급성호흡기 증후군은 세계 각지에서 맹위를 떨쳤다. 일본을 포함한 인근 국가에서는 환자를 격리하는 등 예방책을 취했다. 후에 사스의 종식 선언이 나오기는 했지만 하루라도 빨리 유효한 백신의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앞에서 타액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사스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는지는 장담할 수 없다. 그러나 면역력을 높이고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음식물을 평소에 잘 씹어 먹는 것은 어떨까. 또한 평상시 입속은 박테리아로 가득한데 이들 박테리아가 치아 주변에 부착하게 되면 충치나 치주염이 발생하게 된다. 타액에는 이들 박테리아의 부착을 방해하는 면역물질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잘 씹어 먹으면 타액의 분비가 증가해 충치나 치주염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고칼로리 식품을 제대로 씹지 않고 단시간에 섭취하면 면역기능이 저하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면역력이 저하되면 면역 시스템이 잘 작동하지 못하게 되어 몸을 충분히 보호할 수 없게 되고 병에 쉽게 걸리게 된다. 이는 다시 말해 저칼로리의 딱딱한 음식을 잘 씹어 먹으면 면역력이 향상되고 병에 잘 걸리지 않는 몸이 된다는 뜻이다. 노인성 치매가 예방된다 노인성 치매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명백한 질병의 일종인 알츠하이머형 치매와 뇌의 혈관이 막혀 뇌경색을 일으켜 발발하는 뇌혈관성 치매이다. 이러한 병적 치매는 자신의 과거 경험 모두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인격이나 사고력까지 장애가 발생해 자신이 치매라는 사실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까지 이르게 된다. 또 다른 하나는 병이 아닌 노화 현상에 따른 것으로 혈관에 이상은 없으나 뇌 자체가 위축되어 위축성 치매라고 부른다. 노화 때문에 깜빡깜빡하는 정도가 심해져 치매 상태에 이르는 것이다. 노화에 의한 건망증은 경험의 일부를 잊어버리지만 인격이나 사고력에는 거의 변화가 없어 자각 증상이 있으며 깜빡깜빡한 것을 뒤에 가서 깨닫고 뉘우치는 일이 많다. 그리고 이 두 형태가 섞인 혼합형 치매도 있다. 누구나 가능하다면 이러한 치매에 걸리지 않았으면 하고 바랄 것이다. 과연 치매에 대한 예방법은 없는 것일까? 뇌 혈관이 관계하는 알츠하이머형 치매에 대해서는 현재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치료약, 예방약의 개발도 이루어지고 있어 가까운 미래에 획기적인 치료법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데 이 알츠하이머형 치매의 원인으로 알루미늄설이 제기되고 있다. 알츠하이머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뇌에는 알루미늄이 보통 사람보다 많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그러고 보면 알루미늄은 최근 음식물 포장 용기로 엄청나게 사용되고 있다. 알루미늄 포일, 알루미늄 맥주 캔, 알루미늄 주스 캔 등 특히 알루미늄 냄비는 꽤 오래전부터 사용되고 있는데 여기에 액체를 담아 가열하면 알루미늄이 녹아 나온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더욱이 냄비 안쪽에 긁힌 자국이 있거나 식초가 들어간 물을 넣으면 알루미늄이 더 많이 나온다고 한다. 그러므로 알루미늄 냄비는 될 수 있는 한 사용하지 않는 편이 좋을 듯하다. 노화에 의한 치매는 노화를 치료할 수 없는 만큼 손쓸 방도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취미생활을 즐기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를테면 바둑이나 장기 등을 즐긴다든가 그림이나 노래, 사진, 사교 댄스 등을 배우는 것도 좋고 집 근처를 산책하며 자연의 변화를 느끼는 것 이웃 사람들과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거나 컴퓨터에 도전해 보는 등 스스로가 즐거워지는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뭐니뭐니 해도 잘 씹는 것이 치매 예방에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씹는 것이 뇌를 자극해 현류를 좋게 해줌으로써 뇌를 젊게 만들기 때문이다. 타액 속에는 젊어지는 호르몬이 있다. 누구나 반드시 늙는다. 그러나 노화의 속도는 식생활이나 생활의 질, 취미 등으로 늦출 수 있다고 본다. 누구나 가능하다면 노화를 늦추고 질 높은 여생을 보내고 싶어 한다. 그렇다면 이를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필자는 음식을 잘 씹어 먹는다면 노화를 늦추고 다시 젊어지는 효과가 있다고 본다. 그 이유는 타액에는 젊어지는 호르몬이라 부르는 파로틴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타액은 세 가지 분비샘, 즉 귀미샘, 혀미샘, 턱미샘에서 분비되는데 각각의 성분은 거의 비슷하지만 파로틴은 이 중 가장 큰 귀미샘에서 분비된다. 파로틴이 타액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1928년 도쿄대학 의학부 오가타 도모사부로 교수가 발견했다. 파로틴의 젊어지는 작용의 메커니즘으로 이미 여러 가지 기능이 밝혀졌는데 예를 들어 뼈와 치아를 튼튼하게 만들고 피부대사를 활발하게 함으로써 기미와 주름 등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한다. 파로틴은 이미 약재로 만들어져 병원에서도 사용되고 있는데 변형성 관절증, 위아수증, 치조농루, 노인성 백내장 등과 같은 질병의 약품으로 사용되고 있다. 오가타 교수는 70세 전후에 백내장, 전립선암, 장폐색증 등을 알았으며 인공학문의 도움을 받고 있었다. 그래서 자신이 발견한 파로틴을 복용했는데 그 덕분에 90세가 될 때까지 연구를 계속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타액에 포함되어 있는 파로틴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게다가 타액이라면 부작용을 걱정할 필요도 없다. 음식물만 잘 씹으면 그것만으로도 타액의 분비가 활발해져 젊어지는 호르몬이 활약하게 된다. 따라서 음식을 잘 씹는 것만큼 간편하고 경제적이며 확실한 건강법도 없다. 그러므로 타액에 포함되어 있는 젊어지는 호르몬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자. 그러나 점차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타액 속에 파로틴 분비량이 적어진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그러므로 고령자일수록 잘 씹어 타액의 양을 증가시키고 파로틴의 기능을 활발하게 만들어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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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